홍사운드님, 다음에 빙수 먹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빙수를 먹어볼까? 혹시 설빙에서 꼭 먹어봐야 되는 빙수나 설빙을 한 번도 안 가봐서요. 설빙 붕어빵은 무조건 드셔봐야 합니다. 뭐지? 붕어빵도 팔아? 뭐야, 사이드맨이랑 짜장면이랑 스파게티도 있다고요? 뭐하는 곳이지, 여기? 분식집이었나? 설빙 알바생으로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인절미 설빙, 인절미 토스트. 이건 인절미 조합인데 진짜 많이 팔리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메뉴예요. 애플망고, 치즈 설빙. 이거 진짜 가성비 대박. 안에 들어가는 재료도 많고 맛있는 거. 맛있는 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메론 시리즈.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진짜 메론 달다구리하고 너무 좋은 맛. 메론은 지금 시즌 아니면 못 먹어. 아, 떡볶이 종류나 붕어빵, 토스트 진짜 많이 팔리고요. 너무 많이 파는데, 이거 다 먹을 수도 없고. 일단 가볼까, 그러면? 몇 층이지? 아까 몇 층이었지? 사장님, 이거 빙수 포장하려고 하는데요. 그 집에서도 이런 모양 나게 안 돼요? 무슷하게 올려 드리는데, 후치 좀 쌓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사실 유튜브에서 먹방을 하고 있는데 좀 예쁘게 해서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따로 담아주시면 제가 집에서 이렇게 올려서 먹어도 될까요? 얼음을 이렇게 이렇게 좀 예쁘게 쌓아서 드릴 수 있는 물기놈. 얼음 자체가 흔들리는 말리기 때문에. 김수는 인절미 설빙 하나랑요. 피자, 치즈, 떡볶이라는 게 있었는데 인절미 토스트 하나랑 아, 그러면 쇼크림으로 드세요. 원래 모양이 어떤지를 잘 기억해놔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됐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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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으면 안 돼. 아잇. 뭐야, 이거. 어? 뭐야, 진짜 엄청 작네. 이건 뭐야? 아, 토스트. 어, 이게 떡볶이야? 야, 뭐야. 뭐야, 이거. 얘를 어떻게 비주얼이 좋게 담아먹지? 그러면, 자. 뒤집고 뒤집어. 오케이, 좋았어. 난 이걸 꼭 예쁘게 먹을 거야. 아, 잠깐만. 이거 다 쏟아질 각인데? 좋아. 이 폭신폭신한 느낌을 주면 된다고. 이 뭉쳐있는 가루들을 이렇게 해 봐가지고. 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하고 여기다 연유 뿌리면 끝나겠네. 오, 엄청 크리스피한데 느낌이. 피자. 피자. 아, 잠깐. 얘 이따 뜯으면 흐르는 거 아니야? 여기다 갈까? 아니야. 아,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이게 더 잘 어울리려나? 아, 아니야. 이러다 녹으면 안 돼. 빨리 가자.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옹. 황! 처음으로 설빙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그냥 빙수각인 줄 알았는데. 뭐, 다. 다 파네요. 피자 떡볶이, 진짜. 뭐야, 얘. 나 피자 엄청 좋아하는데 떡볶이가 되게 기대가 많이 돼. 히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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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하얗게! 소복하게 쌓여있는 눈길을 밟고 가는 약간 그런 소리가 나서 잠깐 쉐이크가 돼버렸네 아우, 셔! 아, 시대! 아우, 차가워! 어, 근데 맛있다! 우와! 좋았어, 다음은 인절미! 아우, 짜기! 아우! 아주, 아주, 아주! 엄청 맛있는데 엄청... 목매어요! 거기 건빵을 한 4, 5개를... 씹으면서 삼키는 그런 느낌인데요? 저는 붕어빵!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가지 맛이 있는데 저는 슈크림으로 일반 붕어빵에 비해서 좀 더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 약간 계란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요 모르겠네? 얘만 나중에 따로 먹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인절미 빙수랑 토스트를 먹고 먹으니까 원래 이런거 할 때 약간 계란 같은거 들어가잖아요? 계란 비린향이 갑자기 확 올라와서 이렇게 조합으로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한입 붕어빵이나 두입에 먹네? 어? 썸네일 각인데 이거? 맛있겠다! 그쵸? 고추장 베이스에 조금은 투박한 그런 느낌의 떡볶이에요 떡볶이 치고 엄청 맛있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약간 편의점 떡볶이 먹는 그런 맛인데? 근데 이 비주얼이랑 치즈가 장난 아니네 이게 되게 짭조롬하거든요? 그리고 빵이랑 같이 먹으라고 간이 센가보다 그러니까 치즈가 올라가 있어서 피자가 아니라 진짜 빵이 있어서 피자였어 와, 아이디어 좋다 이거! 아... 이건 아니네 아 이건 아니네 ㅋ 이렇게 나간다 어떤 치약을 쓰면 이 시림을 없애주는 데 효과가 있대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한 주 더 써야 되나? 인절밀 빙수 맛있고 인절밀 토스트 맛있는데 물 없으면 먹긴 좋고 떡볶이 피자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데 떡볶이 맛은 그렇죠 그러고 흐흐흐흐 어, 근데 전체적으로 일단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워요 응 흐흐흐흐흐흐 가루가... 근데 이 빵 뜯어먹는게 재밌다 아, 지금 배부른데 뭔가 이 빵은... 얘는 맛있네? 소스가 좀 아쉽다! 잘먹었습니다! 오늘 설빙 처음으로 한번 먹어봤는데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셨던 인절미설빙... 아닌데? 인절미 빙수, 인절미 도스트, 한입 붕어빵, 피자떡볶이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되게 괜찮습니다! 가격 8,000원인가? 그랬거든요 8,900원? 원래 메론빙수 저는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진 보니까 메론통 반을 잘라서 거기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되나요? 했는데 포장은 그렇게 안되고 일반 종이그릇에 담아주신다고 하셔서 메론빙수는 다음에 여운이랑 가서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